저 디스크 유형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심림 패턴이 아니라 행동 패턴이에요. 아 네네네네. 그것도 똑같아요. The 4th Room House. A dwelling whose plan consists of three polar spaces and the force one perpendicular to them. 오늘도 역시 영어 발음이 장난 아닌 날이네요. 좋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도시가 베르쉐바 시내입니다. 저기도 곧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아까우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베르쉐바 텔베르쉐바에서 360도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벨 새가 있구요. 네.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 수가 있고 아래 발 조심. 오케이. 아디오스. 베르쉐바는 이렇게 제일 높은 곳도 매력이지만 물 조장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죠.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아 탈출이란다. 나가는 이 곳 출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엉망이 있습니다. 노 스모케 인자 워터 시스템. 도 나 브링 푸드 인자 워터 시스템. 도 나 브링 푸트 인자 워터 시스템. 해서 물을 받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네요. 여기가 베르쉐에바인데 갈수록 엄청나게 시원해집니다. 끝이 없네요. 진짜 깊습니다. 여기가 워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내려와서 알겠지만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기는 두 번 와봤지만 또 올만도 한 곳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테니까 좀 더 찍어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출구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히브료로 예트야 라고 시켜있고 이렇게 나간 길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물인 곳으로 왔습니다. 베르쉐에바입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 지금은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 스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이 너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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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쉽게도 아브라함 우물은요. 특정한 시간에 가이드가 있어야 그리고 히브료로 가이드를 한다고 하네요. 그 가이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 좀 시간 안배 까다로워서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네게브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네게브 뮤지엄 오브 아트인데 The Governor's House 네게브 뮤지엄 오브 아트 이게 보니까 베르쉐바의 오스만 관리의 레지던스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미술관으로 됐네요. 예 야 이거 여기 진짜 이거 쿵쿵거리면 이것은 부서지겠다. 나는 지금 이게 무서워 헉! 부서질까봐 응 오 좀 특이하네 이것은 행위예술이라기보단 이건 뭐 노숙자의 일상을 다루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으악 이렇게 한다고 아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게 가고 형 이거 자고는데요 응 자면 안되니까 아 자고 싶다 네게브 뮤지엄 오브 아트 옆에 있는 이슬람 이슬람 아들 미어웨 뮤지엄에도 한번 옵니다 오자마자 비잔틴 바닥 양식이 보이기 시작하구요 뭔가 오스마틱한 건물들이 보이고 있네요 아랍어가 새겨져 있는 인스크립션 유적들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살렘에 있는 것도 좀 들고 온 것 같구요. 예 저는 이렇게 또 아랍 인스크립션 보면서 또 감동받고 있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베르쉐바에서 중동 및 이슬람 문화를 잠시 경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이 예 여기도 예루살렘처럼 알렘비가 있네요. 알렘비 장군은 여기가 영국 위임령 됐을 때 그때 선봉했었던 장군입니다. 여기도 역시 언급이 되고 있네요. 베르쉐바도 역시 브리티시 맨데이트에 있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오스만 제국시대의 베르쉐바 철도 여기였습니다. 아 또 느낌 참 새롭네요. 자세히 보시면요. 저기에 빨간색 글씨가 보일 겁니다. 위에 예 빨간색 글씨 이거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베르쉐바라는 아랍으로 적혀있는 겁니다. 예 그 오스만 제국 말기 당시에 썼을 법한 기차들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철도가 일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스만 제국 양식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역 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뭐 작은 역이긴 한데요. 오스만 제국 시대를 보아도 이건 작은 역이긴 합니다. 나름대로 변방지역이긴 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뭐 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흔적이 또 이렇게 현대적으로 또 잘 꾸며놨네요. 네 그 오스만 제국 말기 때 이렇게 철도를 많이 뚫기 시작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요. 그랬는데 물론 이 오스만 항제의 뜻대로 이 아랍지역 아랍지역 했잖아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통합에 실패했고 멸망까지 했지만 이렇게 그 오스만 항제에 이런 아랍지역 그 국내 통합 시도를 했다라는 흔적을 이 철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마 서클라니 피 베르쉐에바 웰컴 투 베르쉐에바 이 오스만 제국대의 역입니다. 예쁘죠? 네 이로써 간단하게 이 베르쉐에 남아있는 이슬람 역사 오스만 제국 역사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오케이 다음 일정으로 가도록 하죠. 오케이 마슬람 뜻은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뭐 여기는 저녁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녁까지 있을 건 아니라서 아쉽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런 건물들이요 다 오스만 시대에 오스만 말기때 쓰였던 아 1차 대전까지 쓰였던 나름대로 그런 유적인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 여기 가면 락잇 이에요 왼쪽? 오늘쪽에서 엑시 타면? 네 락잇스 오케이